지난 주말 발생한 올랜드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연방정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FBI는 용의자가 외국 테러 조직에 의해 급진화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ICS와의 관계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김한은 기자입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올랜드 동성애자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인 오마르 마틴이 외국 테러 조직으로부터 잠재적인 영감을 얻어 급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급진화라는 표현은 국제 테러 조직으로부터 직접적 지시를 받기보다는 그로부터 영감을 얻어 스스로 급진적으로 변화됐음을 의미합니다. 코미 국장은 특히 용의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범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용의자의 사생활을 캐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용의자가 9.11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원과 대화했는데, 그가 통화 중 ICS에 대한 충성을 서약했고,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들, 시리아 자살폭탄 미국인과 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10개월간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도 테러 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용의자가 당시 알카에다와 가족 인연이 있고, ICS와는 숙적 관계인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의 멤버라고 주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용의자 개인적으로 LGBT에 대한 반감이 범행의 동기가 됐는지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라고바마 대통령은 이번 테러 사건은 미국에서 출생에 자란 용의자가 행한 비극으로 국내 자생 테러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은 49명의 희생자와 53명의 부상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국내에서 다시는 테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히힝